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그냥 좀, 그냥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. 어차피 얼굴도 제 얼굴이잖아요. 저 진짜 수술 못하는 거예요? 메스. 공감과 위로 말고 수술. 내가 한다고 한 건 그거야. 우리 병원의 에이스, 차정우 원장님. 여긴 미용 성형 전문병원입니다. 내가 재건 성형은 안 해요. 당신이 저지른 일, 합당한 첩에 받게 할 거야. 정가로 없는 사람이 어딨어. 우리 차정우 원장이 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 일단 출발하자. 개다시처럼. 아주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. 막무가내 형사도. 어디 가는 겁니까? 진범만 놀아요.